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초보나 중급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한양행은 일단 배당 매력이 있죠. 12월 27일 날까지 그날 이렇게 들고 있으면 현금 배당 0.9% 정도 나오고 주식 배당이 5% 정도 나옵니다. 합치면 5%가 넘는 배당이 나오죠. 그런 부분도 있고 기술 수출 3건이 되어 있고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들 중에 또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슈팅도 한번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 3상 진행이 돼서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주가는 상당히 재평가될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치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방과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는 그런 유한양행 하나 딱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제약은 일단 돈을 잘 벌죠. 제약조 중에 지금 경제적 해자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마치 마약이다 보니까 아무나 이렇게 진입을 하지 못하죠. 그런 부분 그리고 레미마졸람이 2020년 말 정도 되면 출시가 되고 신공장이 그때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공장이 2개 돌아가던 게 3개 돌아가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프로포폴의 부작용 이런 부분을 개선한 이런 신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을 또 잠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매 분기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상당히 안정적이고 내년 말쯤 되면 그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런 기대감이 딱 나오면 그때 딱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지금 ABL, 바이오나 다른 HLB나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조금 미리 움직인다고 본다 그러면 내년쯤 이렇게 되면 서서히 또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또 있겠죠. 자 그런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 미디어는 실적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실적이 턴아라운드가 되고 있죠. 턴아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하면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닥에서 좀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편입을 할 수 있겠죠. 실적 대비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낮다 제자리 찾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위닉스도 마찬가지죠. 위닉스도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실적 개선주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도 엄청난 하락을 보인 후에 지금 이제 체코공장 5월달에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유럽시장 공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PBR이 0.66 정도 되는 그 정도라고 하면 좀 편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LG전자도 지금 쌍바닥 찍고 워낙 일단 바닥이죠.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LG전자 듀얼 스크린폰이 또 이제 잘 또 히트를 치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주가가 또 재평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 기대할 수 있겠죠. 삼성전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주무역 분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무역 교역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잘 해소가 된다라고 좀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턴아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부분 가격 하락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 흐름을 또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유화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길게 하락을 했죠. PBR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적자를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세계무역이 좀 좋지 않은 미주무역 분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 저평가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바닥궁에서 쌍바닥 짚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확장세로 좀 돌아선다 그러면 이런 저 PBR주들 전방산업 확장이 되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코오룽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짓눌린 상태죠. 화학주 대한유화하고 비슷하죠. 거기다가 코오룽인보사 이런 코오룽그룹 자체의 이런 리스크 때문에 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죠.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자기가 영위하는 기업 운영은 상당히 잘 하고 있죠.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 계속 이제 턴아라운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주가도 턴아라운드가 될 것이다. 실적 부분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롯데칠성. 롯데칠성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힘을 못 썼고 지금 180일 월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을 좀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이다 만들고 이런 부분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오고 이렇게 가격 올라가고 하면 또 이제 제자리 찾아가죠.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모아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도 상당히 이제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보냈고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원유수송선 이런 수주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쪽도 결국 2020년, 2021년 이 정도 되면 결국 환경규제 이런 부분으로 기존에 이렇게 운행되던 이런 선박들이 해체 작업이 좀 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좀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배만드는 회사들 2, 3년 후에 후를 본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호황을 다시 한번 또 맞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또 매수를 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좀 이거 괜찮겠다 하는 것들 종류가 다 다르죠. 배당, 제약, 그리고 광고, 그리고 소형가전,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음식료,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다른 업종의 종목들을 각각의 이유가, 이유를 찾아보고 그런 이유가 있으면 뭐 할만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가면 되겠죠.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죠. 뭐 유한양행이 좀 떨어졌다, 하락을 했다, 다른 종목도 올라갔는데 얘가 하락하더라 그러면 하락할 때 얘를 좀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롯데 7선이 하락했다 하락할 때 사주고 올라갈 때는 이제 또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좀 보고 있다가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많이 상승하지 않고 좀 지금 살만하다 하면은 이렇게 위치를 보고 분할해서 사주고 또 이제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좀 텀을 주면서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죠. 자,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야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 투자로 본다 그러면 포트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이렇게 쭉 올라간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에서 포트 구성한다고 다 구성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주가가 좀 불안정하고 경기도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이 한 번에 또 해소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 번 사주고 한 조 사주고 또 이거 떨어지면 사주고 또 여기 떨어지면 사주고 여기 떨어지면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모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이제 사 모아 간다 그러면 이제 초보 투자자다 그러면 그렇게 분할로 매수해서 그냥 지고 있는 겁니다. 지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서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됐죠.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다 이겨내고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내가 기술적으로도 좀 볼 수도 있고 약간 좀 저항선도 볼 수 있고 지금 상황도 좀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리스크가 좀 크겠죠. 이렇게 거래세가 또 0.3% 가까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쭉 매수를 해놨다고 치면 여기에서 한 5종목 또는 6종목 매수를 해놨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런 종목이 자 이런 종목이 여기에서 쭉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바닷권에서 많이 치고 올라갔다. 근데 다른 종목을 보니까 오히려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서 여기로 한번 옮겨 타는 거죠. 옮겨 타고 좀 기다리는 거죠. 매일매일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올라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이제 얘는 다시 또 제자에 찾아간다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조금 다시 좀 조정하고 주춤하면서 횡보를 하거나 좀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다. 저희 중공업이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한번 올라섰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바닷권에 있는 자리 다 그러면 여기로 이제 조금 이동을 하는 거죠. 한번에 다 탁탁 움직여 버리면 포트가 깨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비중을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뭐 매일매일 하기는 그렇고 추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제약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그 추세 다 즐기고 그 뭐 요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다. 조금 이제 숨그러게 하겠다 싶으면 그럴 때 한번 탁 던지고 지금 바닷권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었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나스미디어라고 치면 하나제약으로 치면 뭐 요 정도에서 매도를 딱 해주고 여기 이제 고점을 해주고 대한유안은 이제 여기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밀려 버렸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비중 조정을 해 나가면서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를 또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시장을 좀 잃는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화학주 쪽이 조금 가겠다. 강하다. 그러면 좀 즐기다가 화학주가 랠리가 1차적으로 좀 끝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약주로 간다. 그러면 제약주 쪽으로 조금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주로 간다. 그러면 광고주로 좀 싣고 그 다음에 음식료로 간다. 하면 음식료로 좀 싣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끌고 포트를 계속 구성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포트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좀 이제 매수를 할 기업에 그런 이유들이 일단 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편입을 한다. 그러면 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매수하기에 상당히 겁이 나지만 지금 시점에 용기를 내서 들어갈만 하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다.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이제 역사는 반복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마인드 싸움이 되겠죠. 결국 아무리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도 결국은 다 극복하고 종합주가 지수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다 극복하고 전 고점은 항상 뚫더라.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여기서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은 전 고점 뚫었죠. 이때는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전 고점 뚫었죠.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급격하게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여기서도 급격하게 내려갔으니까 급격하게 올라오죠. 여기는 이제 하락폭이 얼마 안 되니까 왔다 갔다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뚫으면서 결국 전 고점 찍고 신고가를 때렸죠. 그러고 나서 내려온 이 각도가 상당히 크죠. 이때처럼 크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각도가 내려오면 또 이렇게 회복도 좀 빠르죠. 이렇게 또 회복이 된다. 언제가 될지 언제부터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전 고점을 뚫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서 전 고점까지 간다. 전 고점이면 됐다. 하고 팔게 되면 뭐 수익이 또 많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포트 구성에서 끌고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안정적인 포트 구성하고 초보 그리고 중급은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